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도 없이 폭격을 다 해갖고 전부 다 그릇이 만들어놨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낯대는 소리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어른들이 낯대 하는 걸 오해하면 안 돼요. 얼마나 힘들어지면 낯대 소리를 내가 죽을 때까지 하겠노? 칸이 맺힌 겁니다. 우리 때는 이랬다. 그런데 너희는 상상을 못 할 만큼 어려울 때거든요. 정부에서 나라에 세금을 못 걷었습니다. 왜? 못 사니까. 요새 세금 많이 내려갈까 봐 겁나죠? 그때는 세금을 받으러 안 다녔어요. 깡패들이 장사하는 사람한테 세금 받으러 다녀도 그때는 세금 받을 것도 잘 안 되고 없었고 이게 없어. 나라를 운용하는 것도 없는 데서 운용을 하다가 보니까 일본서 구워오고 미국서 좀 얻으러 가고 원조를 받으며 운용하고 이랬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왜 하느님이 그렇게 어렵게 해놨더냐? 너희들을 교육시키려고 어렵게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이제부터는. 누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원천적인 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고 우리가 진짜로 빛나는 일을 할 때는 누구를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깨어났어 그래갖고 인류의 필요한 일을 하기 시작해서 박수를 받기 시작을 해. 그럴 때 우리가 일본을 미워할 거냐 이북을 미워할 거냐 중국을 미워할 거냐 인류의 빛나는 일을 하면서 박수를 받을 때 누구도 미워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미워할 수 없다. 나를 일깨우기 위해서 대한민국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늘에서 얼마나 큰 작업을 했는지 너희들 가족 중에 전부 다 죽이기도 하고 그 한 놈 살려놓고 너희들 보는 앞에서 죽였다. 그 엄청난 일을 겪어도 어떤 식으로 너희들이 성장을 해서 도인이 될 거냐? 인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될 거냐? 이런 거를 지금 하늘 작업을 했는데 그걸 모르고는 나 때 옛날에 이러면서 그 한탄만 하고 산다면 인류는 누가 구할 거냐? 내가 고아였었다고 그걸 가지고 앞세워가지고 나는 누가 도운 사람이었고 공부시킨 사람이었고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왜 지금 인류의 지도자가 돼서 나오고 스승이 돼서 나오고 어떤 사람은 감방을 들다 드리면서 내 인생을 포기하냐? 무엇을 배움에 잘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만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혼낼 때는 혼내줘야 되고 뭐를 할 때는 뭐를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 바르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여기 나와서 전부 다 칭찬 많이 한 거 없어요? 네 잘못을 꼬집었지? 그래도 밉다고 안도망가고 이렇게 오니까 우리가 달라지잖아.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사람 자체가 천사입니다. 대한민국 사람 자체가 천사들이야. 인류를 이룩게 하라. 홍의 인간 지도자들이 천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날개를 못 따라. 왜? 질량이 모질해서 나르지는 못 하니?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의 제일 어려운 나라의 이 백성들이 자라면서 세계사를 배우면서 자란 그런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죠. 지구촌에서. 왜? 세계의 일꾼들이 될 거니까. 기본적인 거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세계의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너희들의 미래는 행복한 삶은 절대 오지 않는다.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는 삶이 안 되면 행복한 삶은 절대 안 한다. 이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백성들을 위해서 살면 즐거움은 올지 몰라도 행복은 인류 공룡이 이바지할 때다. 그때 행복을 찾습니다. 행복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이야기할 일이 없어. 얼마나 황홀한지 이거는 행복이라는 것은. 이 대한민국 천사들이 그렇게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는 그 짧은 시간에 우반 종교가 다 들어와가지고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전부 다 나를 거기에 담궈서 공부를 하며 자란 사람들이에요. 이걸 정리를 못 낸 거죠. 어렵게 만들 때는 이유가 있고 그 안에서 보석이 태어난다는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우수한 사람들 그렇게 어려운 삶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딱 몇십 년 만에 인류가 깜짝 놀랄만하게 일어나놓고 아무것도 못 한다면 뭔가 지금 엄청나게 계산이 틀린 겁니다. 인자 시작입니다. 인자 시작입니다. 내년부터 살살 준비를 해서 인자 시작을 할 테니까 지켜보십시오. 내가 앞장을 설 것이고 국민들은 뒤따를 것이고 인자는 대안들을 쏟아낼 테니까 세계가 하지 못하는 일이 산천같이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길을 못 찾고 있어요. 준비가 다 됐는데도. 지금은 우리가 작은 숫자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며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어느 숫자는 돼줘야 스승님이 일어나는데도 나가는데도 힘이 돼요. 뜻을 아는 사람들이 힘이 되는 거지. 모르면 힘이 안 됩니다. 이런 거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천사지. 스승님 혼자 천사가 아니에요. 니 혼자 천사가 돼도 되는 것 같으면 니가 할 일 다 해봐야지 말라고 이 많은 사람 필요해. 스승님도 천사하고 여러분은 또 천사예요. 대한민국의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너희들이 천사다 이 말이죠. 천사는 자기 역할을 할 때 빛나고 그러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 일을 하러 왔지 먹고 살다가 죽으려고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광스러운 삶도 되고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에 따라서 아주 초계같이 그냥 없어지는 이런 삶도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사람이 그만큼 보잘것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신들이 아니야. 이제 신들이 일어날 것이예요. 인류가 풀주의 몰아는 답을 풀어서 인류를 도우면서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떠날 것이예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우리 천사들 한번 놀아보자.